2절로 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도 괜찮게 다시 부활할 수 있게 근데 저 생각해볼까 반지가 전설이 하나도 없네요. 레어랑 그냥 파란색 템이네. 나 없어서 하는 말인데 백한양을 죽여보자. 생명 중에 제일 처음 죽는 사람은 백한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유일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닐까요? 봉성추네. 와 이거 재밌는데 이거. 갑시다. 갑시다. 우와 이거 움직이는 거. 유일하게 첫 캐릭터 아직도 꾸보이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오 깜짝이 나 죽은 줄 알았어. 어 맹지사님하고 공포게임하면 재밌겠는데? 너랑 같이 개네수면 헷갈려. 지금 생돌아본 주거이실지. 아웃라스트는 쉽게 깨는 사람입니다. 아웃라스트를 깨셨다고요? 네. 아 진짜요? 난 공포게임 못해요. 2시간? 오오. 아직 멀치되는 공포게임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아뇨? 재밌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공포게임을 같이 하잖아? 그러면은 아 한양이가 이렇게 게임을 못했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재밌겠네요. 이렇게 공포게임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공포게임으로 이제. 새로우면. 뚜베파이님은 어서 오세요. 뚜베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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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이씨. 오케이. 저렇게 있으면은. 진짜 잤다. 탈 안먹는건가. 가자. 맹지사씨. 홈스윗홈 해보래요. 왜요? 홈스윗홈? 대화 걸고 와주세요. 네. 영생매기. 갑시다. 여기 맵이 헷갈리기 되게 쉬운 맵이거든요? 음. 오케이. 열심히 하죠. 여기서 이제 체력이 이제. 아직 안. 엽. 체력은 궁력. 백한양님 너무 쉬워보이는데 고행 운은 하셔야 하지 않으심. 백조씨 취향 존중해 주시죠. 고행 5요? 뭐? 지금도 힘들어요. 날 더 이상 힘들게 하지마. 아 맞다. 템팡에 없이 가는거였지? 마술사는 왜 이렇게 나르시스트지? 뭐가요? 발원 하나하나가 나르시스트 느낌이 나요. 누구요? 마술사 마술사. 메인의 개인지 부스. 아. 아~~ 너 반하겠어? 막 이러잖아요. 아뇨. 누구야. 디아블로 캐릭터. 아~~ 없어져. 막술사가. 귀엽잖아. 탈텔. 그냥 종두기야 법사를 하다니 뻔뻔하구나 알죠? 더 뻔뻔치니까요 아 나 왜 다 먹지? 습관이라는게 무서운거구나 습관이라는게 무섭다니깐 어서오세요 계속 먹게돼 아우 감사합니다 신단 안깎으세요? 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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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단을 왜 까요? 파밍 어차피 못하지 아 왔다 여기 5가지 완전 오오오 strike 얍쫼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잡을 필요가 없잖아 갑자기 생각난게 뭔지 알아요? 어떻게 야만으로 캐리가 되긴 되네 안될줄 알았는데 아이템 나중 얘기들 지금은 뭐 괜찮겠죠 지금은 뭐 괜찮겠지 뭔가 차이라던지 아이템이 밀면 차이가 이것뿐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 조심 자 다들 고생 많았어요 네 와우님 팔로우 감사 사망플래그야 하지마요 다들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 플래그라고 아 와우님 소중한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범아와요 이제 끝이 보인다 아 아 말티엘이었구나 잠깐 이러면 난이도 상승이 안된거네 아하 게이득이지 구행이 말티엘이면 그쵸 오은양 이득이죠 내가 알기로 근데 그 뭐냐 법천사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천사요? 네 법천사 법규천사 있어요 법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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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 조심 아 고행을 올려야 되다뇨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만요 자 스킬좀 바꿀께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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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은챈 스킬 잠깐 바꾸고 하 참 이걸 어떻게 가야되는가 아우 근데 멋있다 우와 다시 봐도 놀랍다 스킬을 난사를 쓰지 말까 아닌데 난사를 써야되는데 받는 피해 증가로 가자 아니다 공격력을 올릴까 우리 스킬 하나씩 일단 아 마력 갑옷 맞다 원킬 한다는구나 아 준비하셨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끝을 향해 달려왔어 아 드디어 쉴 수 있는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힘의 갑옷 드디어 많은 여정을 거쳐 이곳에 도달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의 끝에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진다 시작!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러 가죠 마무리합시다 후타 끝납시다 깔끔하게 가자! 몇시간째냐구요? 근데 이거 15시간 30분째입니다 이거 패턴 봐야되는거 뭐있어요? 좀 주의해야 되는거 졸라 많아요 아 졸라 많아요? 네 그냥 멀리서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오케오케 가까이 가지말라 그거죠? 네 가까이는 저만 갈게 나만 패턴 아니까 네 오케 네 범사를 하자니 뻔뻔하구나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저어기다 내가 바로 저어기다 맨날 것이다 그래서 망いうこと 치 Voilà 네 백 opposing 랭 여긴 소무카님 여기서 왜 백님 D래요 저희 채팅방 와서 배신 불타 то스님의 힘이 닭 에 불타 나의 히리띠리로 너너라 잠몹정리점 아 아파요 하고있습니다 하고있습니다 저 얼음 뭐야 저 얼음 뭐야 얼음 높은 뭐야 저거 풀렸다 어렵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돼 날리는거 다 아프다 한 번도 빠지면 다 아파요 이제 진짜 찐탱이야 이제 찐탱이야 지금까지 워밍업이야 야야 오지마 왜 나한테 오니 여기여기여기 연기안에 들어가면 안돼 연기 아까도 있었는데 핸드 하드코어로 모든 테스트 깨기 갑시다 오우야야야 오우야야 오우야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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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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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았다 와 방금 성안이 피가한거고 와 진짜 그거 때문에 잡았어요 그거 독수리운갑 독수리운갑이 다 먹어줬어 저 그거 딜이 딜 넣는건지도 몰랐어 못봤어 단독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누르세요 얼른 눌러요 빨리 다들 눌렀어요 됐다 자 엔딩 보시죠 가자 엔딩 봅시다 갈뻔했다 나 갔으면 다시 시작이었어 안되죠 아 근데 오늘 딱 오늘이 지나기 전에 깼네요 네 오늘이 지나기 전에 깼어요 퇴근시간 고장 역시 백한양 2분정 2분정 가여 천사들을 주역에서 구하고 온 인류를 살렸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나는 네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야만 용사이다 하지만 그녀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녀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티리엘다 쓰레기다 쓰레기 그날이 오면 그녀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길 것인가 다 도와줬더니 마지막에 다 도와줬더니 다 도와줬더니 마지막에 야 축하합니다 디아블로3 정복 야 결국 고행 2로 끝냈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여러분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네 한량님이 제일 많으셨죠 야 맞아요 다음에 공포게임 가시죠 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핫방 좀 괜찮으셨습니까? 재밌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긴 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디아블로 종특 누군가가 대신하고 누군가가 타락합니다 다음번에는 3분 2서 디아 2 하드코어로 노말부터 헬까지 모든 캐스트 객이 갑시다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싫어요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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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저 혼자 시키세요 아 아 근데 너무너무 뿌듯하다 첫 바바리안 캐릭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렸다라는게 하 너무 뿌듯하다 또 악사로 끝까지 가본적이 없어요 아유 유튜브 영상제안 풀어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열심히 엔딩 봤던 이제 우리 맹지사님 그리고 서가TV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어 고려해보겠습니다 정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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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어요 왜 말을 떨어요? 지심이에요 왜 말을 떨어? 말을 떨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딩을 보고 말았네요 아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았어요 예 그러게요 12시간 55분만에 난이도 떡상과 떡하를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야 난이도 2하락 떴을 때 정말 기뻤는데 그 이후로 진짜 그 이후로 이제 맹조씨가 맹지.. 맹조씨 캐리 오 오 오떡하 아니 그거는 운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야 아뇨 아뇨 진짜 맹지사님 기승전결을 만드셨어요 기승전결 맞아맞아 8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8단 전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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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말이었어요 아니다 8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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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말이고 전개가 없어 살아남기 힘들었어 살아남기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다 맹트콩이 아 여러분 나 오늘은 좀 봐줘 나 지금 방송시간이 지금 15시간 30분째야 저는 방송 계속합니다 저도 방송 계속합니다 저도 방송 계속합니다 둘은 방송 계속한답니다 반량님 계속 하셔야죠 강의하셔야죠 오늘 밥 먹고 잘라구요 그 사람이 배를 이끄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엔딩 봤구요 다음에 또 뭐 재밌는거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죠 네 그럽시다 함께 해주셨던 맹팬티씨와 서가티비님이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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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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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 comun Bean 감사합니다.